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26100원에 17%입니다 26100원에 17%요 물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삼성 전기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렇게 연이어서 쭉 이어본다면 누가 봐도 싼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건 상장했을 때 98000원이고 지금 23000원이니까 누가 봐도 싼 자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신규 상장주들은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근거 그러니까 자료가 좀 부족해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이게 싼 자리입니까 비싼 자리입니까 를 봤을 때 아직까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싸다 비싸다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 사람들이 좀 써보고 만져보고 괜찮다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겠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 중인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재미없는 기업을 잡아 놓으신 거죠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기업이 그럼 올라갈 값어치가 있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수소차 쪽이 2028년까지 현대차가 이제 계속해서 양산할 거라고 하고 2028년부터는 수소차 쪽만 집중해서 만들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좀 멀리 본다면은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테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즘에 리튬 배터리라든가 리튬 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기차들이 지금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느껴지면서 전기차 판매 매출 자체가 죽죽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지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갈 때 얘는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리튬 배터리로 움직이는 완전히 충전을 통해 가지고 가는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그런 쪽이 엮인 회사라기보다는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 수소를 원료로 이용해서 전기를 축적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수소 충전을 하게 되면은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튬 자동차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갈 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2차전지로 가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리튬이 저물고 있잖아요 그죠 리튬과 2차전지 요즘에 다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런 시기에 대안으로 사람들이 다시 또 바라보게 될 게 아마 수소가 되지 않을까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가가 바닥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멀지 않은 시기에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리튬이 지고 있으니까 2차전지가 지고 있으니까 다시 또 수소로 사람들이 눈이 돌아오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가 막 풍력 태양광 이런 데 열광했을 때 탈원전 안 좋다 했는데 지금 또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안 좋다 했는데 지금 이제 원들이 또 좋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행이 좀 바뀌게 된다면은 일진아리 솔루스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올라는 갈 수 있는 기업이지만 여기가 바닥이란 보장은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서두르면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2만원 자리 19,000원 자리 여기가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시장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고 저는 그 자리가 아마 19,000원 내지 좀 더 밀린다면 만한 7,000원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 빠지는 걸 감수하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고 올라갈 때 메리트는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상당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사셔서 조금 고통은 받겠지만 그 고통 끝에 분명 고진감래라고 하죠 달달한 수익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가서 대응해서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실입니다 동의실입니다 동의실입니다